brisk reading 200-unit 15 a true team effort effort는 노력이라는 뜻이지 팀을 위한 노력 그런데 true니까 진정한 그런 팀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 볼 거고 오늘 영국 축구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래 look at the picture what is happening in the picture 어떤 일이 happen 일어나다니까 이렇게 비동사 쓰고 ing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사진에서 여기 보니까 들것을 갖고 이렇게 경기장으로 들어오거든 누군가가 부상당했나봐 부상당한 injured 그래서 누군가가 부상당한 것 같지 그리고 what do you think a health coach does do you think 같은 거 잠깐 괄호 치고 생각하기로 했고 이런 거는 잠깐 괄호 치고 나머지 거 보면서 먼저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헬스 코치는 무엇을 해 그런데 do you think 를 그때 넣어서 이제 헬스 코치는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그냥 코치가 아니라 그 축구팀에는 코치가 있는데 그냥 코치가 아니라 헬스 코치가 이때 그 헬스 코치는 뭘 할까 그치 그 팀 팀의 그런 선수들을 위하 위해서 그런 건강 문제를 좀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 which words come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a soccer sports team 스포츠 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지 그걸 생각해 볼 건데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같이 한번 읽어 보자 아 스널이라는 그런 영국 축구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코치만 있는 게 아니라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팀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할 거거든 do you like watching soccer 너는 보는 걸 좋아해 뭐 축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해 아니면 or 아니면 do you have a favorite soccer team 가장 좋아하는 축구 팀을 가지고 있어 there are there are니까 있어 many great teams 팀이 여러 개니까 여기 이렇게 r을 쓴 거지 많은 아주 훌륭한 팀들이 있고 그리고 soccer players 축구 선수들도 있지 어디에 in the world 세상에는 하나의 예는 one example is the english team arsenal they are very successful and continue to win many games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냐면 영국 팀 아스널이라는 그런 팀의 예를 들 건데 그 팀은 아주 그 사람들은 아주 어때 성공적이고 그리고 continue 계속하다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우승하고 있대 많은 경기에서 but they do not do it alone 하지만 하다인데 하다 앞에 두 낫이 있으니까 하지 않은 거네 그것을 그것은 뭘까 그치 앞에 방금 말했던 굉장히 성공적이고 우승도 많이 했던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혼자 한 거는 아니야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a lot of people help them let's look at some of these people 한번 보자 그런데 이 사람들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 다 볼 순 없고 아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 사람들 중에 some 몇몇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은 축구팀에서 이 축구팀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얘기할 건데 먼저 equipment manager equipment manager equipment 는 장비 라는 뜻이지 장비 매니저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치 폴 존슨 is the Arsenal's equipment manager 폴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 Arsenal의 equipment manager 장비를 관리해주는 장비 매니저야 왜냐하면 우리 축구할 때 공만 있는 게 아닌가 봐 그치 딱 보기에는 공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가 봐 he takes care of takes care of는 관리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는 관리하는데 뭘 관리하냐면 all the team's equipment 그 팀의 모든 장비를 다 관리해 he also 또한 makes their travel plans 아 장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또한 또 하는 일이 있으시네 그치 그들의 여행 계획 travel plans도 만들어 여행 계획도 짜 this is not an easy thing to do 이것은 쉬운 일 하기에 쉬운 일은 to do가 thing을 꾸며주지 하기에 쉬운 것은 아니야 되게 쉬운 일은 아니야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짜는 것도 장비를 관리하는 것도 그치 폴은 축구에 배경이 있어 백그라운드는 배경이잖아 그치 축구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치 폴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축구에 그전에 축구를 했던가 축구 선수였던가 어쨌든 축구에 관련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so he helps the player train sometimes 그래서 또한 이런 일도 하네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는 플레이어가 그 선수들이 트레인 훈련하는 거를 도와줘 sometimes 때때로 그치 그래서 오늘 이퀸먼트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했는데 장비도 관리하고 그리고 여행 계획도 짜고 왜냐면 원전 경기 같은 거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경기하거나 아니면은 막 훈련하거나 그럴 때도 많잖아 그러면 이렇게 여행 그 여행은 아니지만 그치 그런 훈련을 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거나 할 때 비행기도 예약해야 되고 숙소도 잡아야 되고 그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 사람이 하는 거고 또한 사람들 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신다 그치 그 다음에 헬스코치 다른 사람이네 토니 콜벨트 is the health coach 헬스 건강 건강 코치야 he helps the players stay fit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 그리고 and healthy fit and healthy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시키는 걸 도와줘 healthy는 우리가 자주 봤던 단어니까 건강한이란 뜻으로 알고 있지만 fit도 건강한이란 뜻으로 쓰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fit and healthy를 그냥 같이 건강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 원래 fit은 옷이 잘 맞는다든가 알맞은 이런 뜻으로도 쓰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상태가 딱 적절한 거야 그러면 건강하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게끔 도와줘 he makes them exercise everyday 그 사람은 댐이 누굴까 그치 선수들이지 선수들이 운동 매일매일 운동하게끔 만들고 when a player is hurt 선수가 다쳤을 때 Tony helps him get better Tony가 그가 get better 더 나아지게끔 도와줘 Tony's job is very important Tony의 직업은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because the players must be fit to play well 선수들은 어떻게 반드시 뭐 해야 돼? 건강해야만 하지 must 뭐 해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to는 여기서 뭐 뭐 하기 위해서 play well 응 시합을 잘 하기 위해서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Tony는 아주 중요한 직업 Tony의 직업은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팀의 그 팀을 도와주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치 그중에서 오늘 몇 명만 얘기한 거고 like the equipment manager and health coach 여기서 like는 뭐 뭐 처럼 이겠지? 그 장비 매니저나 그리고 헬스 코치처럼 many people help Arsenal players 그 Arsenal 팀의 그 선수들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with their help with their help Arsenal players can play great games 그들의 도움으로 도움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으로 아이스넬 플레이어 선수들은 아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지 It is not only about being good at sports 그것은 not only 하면은 뭐뿐만이 아니야 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냐면 good at sports good at sports 하면 스포츠를 잘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것에 관한 것뿐만은 아니야 했거든 원래 not only를 보면은 항상 뭐가 생각나? 그치? but also가 생각나지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 뿐만이 아니라 b 또한 우리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런데 이 문장에는 but also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뭐뿐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것은 운동을 잘한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해서 그거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야 라고 해석했잖아 그것이 뭘까? 그치? 이렇게 방금 앞에서 말한 거를 다시 얘기할 때 이제 쓰니까 great games 단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을 잘하면 그것만 되는 거 아닌가?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remember this fact 이 사실을 기억해 많은 사람들은 must work together 뭐뭐 해야만 해 함께 일해야만 해 뭐 하기 위해서 make a good team great 이 좋은 팀을 더 훌륭하게 그치? 좋은 팀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돼 work together 함께 노력해야 돼 그래서 어 운동을 잘하는 것뿐만 어 그것이 운동을 잘하는 것만이 great games 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치? 운동을 잘하는 것만이 그런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함께 협력해야 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어 축구팀에서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equipment manager 라든가 헬스 코치에 대해서 얘기했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 자 일 오케이.